숙박룡 방법 오케이 자 우리 아마들 안녕하세요 자 꼬박생이라고요 세종두 골라야죠? 세종두 6마리 다 차원이요 6마리 다 차원 자 우리 어르신 오줌두 3마리 다 차원이요 세종두 1마리 다 차원이요 자 세종두 1마리 다 차원이요 간장에 더 남은 2마리 마감 세종두 1마리만 딱 100분만에 더 조금만 마음이 다 차원이요 자, 신경 오징어분 하고 가시고요. 어리곤 앉아, 오늘 계속 시켜야 돼. 지금 꼬만들 하고 가시고요. 어떤가요? 한 마리 다. 한 마리 다. 한 마리 다. 한 마리 다. 안 와, 저거. 한 마리 다. 한 마리 다. 어, 커. 그래도 그만큼 신심하지 않으실까? 한 마리 다. 한 마리 다. 이거 오늘 장치 있어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거 열 마리 팔아요. 어떻게 하고 가도. 갈치. 이거 한 마리 다. 안 돼. 네, 이제. 엄청 큰 거, 갈치. 500원가 넘어가지고. 시작. 어허. 한 마리.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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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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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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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파 기름 찜긴 치즈 생강 설탕 박수 피 Yazam ter 아, 너무 잘 돼요. 아, 그러니까 없다 그러네. 아들, 아들, 아들. 만약에 딸이 있다면? 딸이 오라는 쪽으로. 우리가 개념하게 될 때. 아, 엄마 잼 표정 탈실하네. 얼마나 이뻐서 잘 듣고 싶어. 뭐.